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개방하면서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보다는 협력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조석에 적극적입니다. 석지연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품만 추천하던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뱅크샐러드와 손잡고 뱅크샐러드 앱에서 은행 상품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정보를 개방해 고객 기반을 공유하는 오픈뱅킹의 좋은 예입니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데이터들을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계좌 같은 걸 관리를 하고 그렇게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특별한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뱅킹을 확장하려면 외부 업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개발자가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정보를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은행이 고객 데이터를 핀테크 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보다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뱅킹을 확장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보다 1천억 원 확대된 3,200억 원을 혁신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협업과 개방을 추구로 한 오픈뱅킹 경쟁이 은행권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금융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